안녕하세요 동안피부 아주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늙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쩌면 피부가 아주 중요한 자산인 시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고 건강하고 그런 피부를 가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피부 노화라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생체적으로 변하는 어떤 현상 생리적인 노화 그런 걸 자연 노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햇빛이나 자외선 때문에 노출돼서 발생되는 광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한 25세 정도에 되면요 체감하지는 않지만 아주 느리게 노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피부 장벽도 조금씩 무너져가고 노화가 진행되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아마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눈에 띄게 쉽게 이런 피부 주름을 만들게 하는 피부 노화의 주범인 광노화는 저희가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피부 건조함, 탄력 감소, 주름 또는 잡티, 검버섯 이런 색소 침착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광노화라는 것이 가장 크게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쓸 때는 거기 안에 성분을 좀 보시고 쓰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화장품 속에 들어가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까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왜냐하면 그런 성분 속에는 저희가 원치 않는 화학적인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화학적인 물질은 피부에 닿는 순간 흡수가 전부 다 거의 많이 잘 돼서요 한 3시간 정도면 여러분 혈액 속에서 감지가 되고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어떤 건지 나타날 수 있는 검사가 다 진행되거든요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저희가 요즘에는 남녀 노소 상관없이 피부 보습제 화장품을 정말 많이 바르는 시대가 됐는데요 화장품도 그 성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내 피부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이런 많은 화장품에 알코올을 섬유하고 있는 화장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모든 알코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에탄올 성분에 대한 이런 휘발율성인 알코올은 피부에 탈수작용을 일으킵니다 피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수분을 증발시켜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피부 장벽까지 송상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알코올 부작용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면 가렵거나 따끔하거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피부가 계속 자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런 지극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가 결국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피부를 위해서 피부에 작은 것 같으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화장품 성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가를 알면 정말 불편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화장품 속에 들어간 성분 중에서 좀 피했으면 좋은 거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바람물질 같은 것이 들어 있는 성분 같은 거는 꼭 아시고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성분들을 그러면 피했었으면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